어머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.. 어우 나 진짜 어저껜가? 술 진짜 많이 먹었거든. 오늘 해장하고 지금 딱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. 지금 한 시간 넘으니까 막 토할 것 같아. 어우 나 뒤질 것 같다. 그러니까 오빠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좀 별풍 좀 쏴봐. 그만 좀 얘기하고 그런 얘기. 어? 그거 하라니까. 대북, 민정 씨는 태복해. 어? 오빠들 잠깐만, 내가 이따가 다 방송 다시 켤게요. 어? 응? 태복 씨, 태복은? 어머 진곤아. 어 맞지? 이거 얼마 만이야? 우와! 어머 이 새끼 진짜. 우와 형 진짜 반갑다. 어머 이거 지금 몇 년 만이니? 그러니까 여기서 뭐하고 있어 형? 아 나 지금 이거 인터넷 방송하고 있었어. 아 형 방송이 BJ? 어 BJ. 근데 형 목소리가 왜 그래? 아 너 아직 손 못 들었구나? 나 반트야. 반트도 뭐야? 그러니까 이게 남자에서 여자로 이렇게 좀 바뀐 애들 있잖아? 다 바뀐 애들은 원트라 그러는데 아 난 반만 해서 반트야. 아 그걸 반트라 그래? 어 그걸 반트라 그래. 아 약간 참 조심했네? 점령은 모르는구나. 너 내년 되면 나 완전 원트돼. 넌 나 보면 꼭 간다잉? 형 근데 형 목소리 빼고는 그대로인데?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렇게 위에서 치고 내려가는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중이라서 아아. 네가 딱 봤을 때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느끼면 살아 있을 거야. 아니 뭐 난 인정해. 어 뭐 개인적인 어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존나 반갑네. 뭐 하는 거야 지금 형? 어 너 때문에 방송 꺼가지고 다시 켜기 전에 세팅을 좀 해야지. 이거 딱 해놓고 잠깐만 있으면 뽕이 빡 사봐. 여자들의 마음은 네가 아니? 아 나 형 진짜 고등학교 때 형 진짜 좋아했었는데 나 진짜 형 진짜 존나 멋있어가지고. 형 유도부였잖아. 그때 생긴 유도랑 삶도 없앤다고 여성 호르몬을 진짜 존나 맞고 있다니까. 아 그래? 어. 가슴도 슬슬 나오기 시작해. 어 형 근데 진짜 난 존중해 형. 형이 아니라 새끼야 누나. 누나라고 부르라고? 그래 새끼야 이제부터 적응을 해야 돼. 나 적응 안 된다 근데 진짜. 옷은 또 응? 왜? 어렸을 때 이렇게 골든 리트리버 새끼처럼 입고 와가지고 새끼 아수로. 어렸을 때부터 새끼 아수로. 어머 이거 우리 집 반려견으로 확 사바닥 키워버릴까 이거. 뭔 소리야. 어머 새끼. 무서워 형 그런 소리 하지 마. 어머 그러지 마.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쇼핑백인 거야. 응. 오늘 내가 또 어 내가 또 우리 애기. 짜자잔. 뭐야 그게. 어 신상 신상. 힐이네? 어 신상. 어때 잘 어울리지? 한번 신어봐봐. 지금? 어 신어봐봐. 어 이따 방송할 때 오픈하려고 했는데 있어. 형 이거 터진 거 없잖아. 터진 거 없는데 이거? 안 터져 새끼야 이거 딱 맞는 거 내가. 어우 이거 시려 엄청 아픈. 어우 새끼야. 잠깐만 형. 이거 신발 신을 때는 살짝 남자 목소리가 나는 거 같아. 응. 아니야? 아니야 새끼야. 이거 좀 낀다고 했어. 이거 가죽 찢어질 거 같은데. 뭐 어때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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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왜 웃고 지랄이야. 어 새끼야. 너무 신상. 너무 신상. 어머 우리 내 새끼. 내 새끼. 아 반갑다. 너 왔는데. 나 이제 방송 이제 또 시작할 시간이니까. 응. 이거 끼고 할까? 어때? 공주 같아? 응? 공주 같아? 이거 이거 어때? 이거 이거. 이거 어때? 어때? 반짝반짝 빛나고 이쁘지? 정신병자 같아 형. 이 새끼 또 이거 진짜. 상태 안 좋아 형. 약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됐다. 어머. 어머 오빠. 들어오세요. 어머. 금방 왔죠? 어. 오빠들. 오빠들. 어 이제 시작했어. 아는 동생을 만났거든. 동생을 만나서. 잠깐 껐다가 지금 튄 거야. 어때 어때? 내 상태 지금. 어? 볼터치를 좀 더 해야 되나? 쉐딩을 더 해야 되나? 오빠들 이거 뭐 더 해야 되지? 내가 봤을 때 몇 개 해야 될 것 같은데. 오빠들 잠깐 음소거 좀 할게. 뭐 하냐. 아니 여기 쇠가루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. 아니 그러니까. 여기 형 왜 지금 퍼래. 여기 방송. 에이씨. 방송하고 있잖아. 그런 얘기는. 증거는 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? 오빠들 잠깐 화면 전환 좀 할게. 알긴 아는데. 피곤해서 그래. 봐봐 쇠가루 잘리는 소리 나잖아. 그러니까 피곤해. 그러니까. 오빠들 나 오늘 이거 뭐. 이거. 이거를 뽕으로 좀 살렸거든. 어 그렇지. 내가 봤을 땐 전기 면도기 말고 질레트를 써 질레트. 오빠들 잠깐 음소거 좀 할게. 하지 말라고. 형 지금 형. 네 음성이 들어간다고. 형 지금 목소리 남자 목소리 나는 거 같거든요. 하지 마. 내가 좀 약간. 왔다 갔 해. 흰 남방 진짜 부담스러워요. 형 이렇게 딱 펼치니까. 여기 자갈 두 개가 있어요. 자갈 두 개가. 어머 이 새끼. 어 이 새끼. 응큼한 새끼야 아주 그냥. 어 새끼 오늘 딱 진짜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냥. 어 오빠 음소거 자주 했어 미안해. 동생이 뭐 좀 물어본다 그랬어. 애가 또. 어 궁금한 게 많아. 어. 아니 면도기 그 아니야 아니야. 내 얘기 아니야. 응. 다리 털도 밀어야 되겠다. 잠깐만 오빠 내 음소거 좀 할게. 뭐 하냐. 형 무슨 나오는 거 같은데. 그러니까 굳이. 털 얘기는. 가운데 이거 뭐야 여드름이야? 어머 이 새끼. 뾰루지 새끼야. 무슨 여드름 얼굴에 난 거 같아. 전 가운데 하나 나 있길래. 아우 새끼 진짜. 엉큼한 새끼. 가슴을 왜 계속 쳐다봐. 아니 형 열려 있잖아. 열려 있으니까. 얼굴을 말 새끼야. 왜 가슴을 보고 지랄이야. 엉큼한 새끼 아주 그냥. 골든 리틀벨 새끼 같은 새끼야. 그만 쳐다봐요 새끼야. 와서 좀 도와주든지 그러면.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. 알았어. 어 오빠들. 그러면 내가 오늘 게스트로. 제 어렸을 때 너무 귀여운. 동생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빠들. 짠. 아 이거 나와야 돼. 안녕하세요. 네. 태봉이 형. 아 태봉 누나. 네. 이름은 태봉 맞지? 새끼야 BJ 반트라고. 반트. BJ 반트 누나 동생입니다. 예. 아 옛날 어렸을 때 어땠냐고요? 어렸을 때 진짜. 흠. 직구조하죠 오빠. 반트 누나는요. 어렸을 때 일단 싸움을 잘했어요. 잠깐만 오빠들 음성을 좀 할게요. 아니 맞잖아요. 여성스러운 걸 얘기해 주라고. 여성스러운 거를. 잘했잖아요 이 싸움을.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말고. 어렸을 때부터 뭐 이뻤다 뭐 이런. 이런 얘기를 하라고. 어머어머 씨비야 내 정신 좀 봐. 그러니까 너 때문에 지금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. 새끼야. 그러니까 지금 칭찬 알았지?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. 증거 나 좀 도와줘. 자 오빠들 잠깐만 내 동생 다시 보여줄게요. 짠. 네 안녕하세요. 예. 우리 반트 누나가 학창 시절에. 너무 이뻤어요. 예. 이뻐가지고. 옛날부터.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나봐요. 예. 군대를 특전사를 갔다 와서. 잠깐만. 일단은 칼을 던. 오빠들 잠깐만. 군대 얘기를 왜 하냐고. 군대 얘기를 좋아하겠냐? 형 지금. 지금 돌아왔는데? 그러니깐 진곤아. 어머 씨비야 반만해서 지금.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너 때문에. 어머. 어머 반트 내꺼님. 쌈상계 감사합니다. 쌈쌈쌈쌈쌈. 진짜 형 열심히 산다 진짜. 잠깐만 오빠들 음소거 좀 할게. 좀 도와주라. 어? 잠깐만요. 좀 도와줘 인마. 잠깐만요. 어색해 술을 많이 먹었어 그래. 오빠들 어 삼상계 미션 가야지요. 삼상계 미션. 네. 어 동생하고 갈게요. 짠. 뭔데? 삼상계 미션 뭔데? 아 삼상계 미션은. 니가 내 볼에 뽀뽀를 해야 돼. 뭔 미친 짓거리야 그게. 아니 미친 짓거리가 아니라. 이게 공식 룰이야. 이거 어쩔 수가 없어. 니가 해야 돼. 오빠들 잠깐 음소거 좀 할게요. 하라고 이 새끼야. 알았어. 한 번에 가자. 도와주는 게 내가 형 볼에 뽀뽀하는 거야? 그렇지. 미션이야 이건 해야 되는 거야. 딱 한 번 어? 눈 감고. 알았어. 오케이. 응 오빠도 미안해요 음소거. 너무 오늘 자주 한다. 자 그러면 오늘 미션 삼상계 미션 갈게요. 자. 네 안녕하세요. 네. 자 삼상계 미션. 괜히 여기 와가지고 예. 아니에요. 뭔 지랄인지 모르겠네요. 자 삼상계 미션. 뽀뽀하는 거예요? 어 뽀뽀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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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깐만. 아. 아 봐. 아니 이게. 이런 걸 왜 돈 주는 사람 봐요? 한 삼상계. 잠깐만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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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내가 할게 내가. 응. 가. 가요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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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도 잠깐만 음소거 좀 할게요. 아니 씨. 면도를 해 면도를. 방송 좀 계속. 알았어. 그러니까 이거 좀 참고 할 테니까. 아유 진짜. 오늘따라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오네. 아유. 아유 진짜.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. 어머머. 트제니 영원히 내꺼니. 삼삼상계 고맙습니다. 삼삼상계. 삼삼삼삼삼. 미션 갈게요. 삼삼상계. 했잖아. 아 그 삼상계. 니가 볼에 뽀뽀하는 거고. 삼삼상계는. 어 니가 입술에 뽀뽀해. 으음. 허흐흫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얼마 손가. 삼삼상계. 삼삼상계. 어 어. 33,300원 부과세 10% 33,300원에 부과세 10% 땐 거에. 내가 형하고 입술에 키스를 해야 되는데. 그렇지. 이게 미션이야. 어쩔 수 없죠. 공식 미션이야. 형 내가 주께. 3만원은. 아니야 일로 와봐. 아니 잠깐만. 아니 잠깐만. 아니 잠깐만. 아니 잠깐만. 아니야. 야 이 새끼야. 잠깐만. 침찰을 하고 그래 잠깐만. 아 나와봐 아. 잠깐만. 오빠들 잠시만 음소거 좀 할게요. 아니 음소거 가려고 왜 그래. 도와줄 수 있잖아. 아니 이거 몰카잖아. 몰카잖아. 왜 이걸 진짜 하려고 그래. 왜 이걸 진짜 하려고 그래. 이거 하래 이 새끼야. 어 나 당황했네. 저기요. 아니 저희가 죄송한데 저희가 이게 원래 아니 반대가 아니고 원래 남자야. 진짜 키스 가져가려고 그래.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. 저희가 이게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. 지금 하고 있어? 아이 박자 좀 맞춰라. 다시 다시. 다시 그냥 계속 해. 다시 하라고. 구독. 다시 해 다시. 아이 그냥 하라니까. 구독. 좋아요. 부끄러워하지 말고 구독. 좋아요. 구독. 알람설정 맞춰라 좀. 니가 틀어. 음을 맞추라고. 니가 틀어. 아우. 이 새끼야 형을 때리네 아주 그냥. 러. 말.